전관림까지 숙박할 필요 없어요. 나 박사 설득하려면 며칠 걸릴 거라며. 수탁이랑 저랑 하면 돼요.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해. 체크인해. 나도강 박사 어디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. 오케이. 나 박사님. 대표? 역시 능력 좋네. 금방 찾아내고. 긴 말 안 해요. MK2 백신 내놔요. 한참 끝발으로는 대체할 수 없이. 뭐해? 배 돌려? 당신 죽고 싶지? 당신들 무서운 줄 알아. 근데 난 돈이 더 무섭거든. 돈이 목숨보다 귀하진 않지. 당신들 다 못 죽여. 내가 MK2 백신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싹 다 없애버렸거든. 싹 다 없애버렸어.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MK2 백신은 없는 거지.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. 바로 이 안에 있어. 내 머릿속에. 근데 날 죽일 수 있다고? 수백조가 될지 수천조가 될지도 모르는 돈을 다 버리면서. 당신 듣고서 한 대전에 선수금은 위약금 쳐서 돌려드린다고. 잘 놀았어. 잘 놀았어.